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프로미스나인의 어바웃미를 시작하겠습니다 2번 감자 뭐 형점도 좋아해? 3번 연어 4번 바밤바를 말한지 못했기 때문에 바밤바가 아닐까? 바밤바 좋아해 4번 바밤바 좋아하지 않아? 같은 계열로 좋아해 나 생각날 것 같은데? 김포 나포동역 염도 아닌데? 나 생각날 것 같은데? 섬인데? 지읒이육 중앙역 뭐야? 찍어봐요? 찍어봐요? 어떻게 알았대? 자 한번 잘 맞춰보시겠나 잘 맞춰보시겠나 옅다란 사항이 알려주는 꿀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감자칩에 고추 참치캔을 올려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두 번째 밥버거는 햄치즈에다가 참치 마요를 추가하면 됩니다 제가 나고신단 말이야 이건 맞아요 3번 떡볶이를 시키고 나무 국물을 프라이팬에 밥과 김가루와 함께 넣고 볶으면 자꾸 볶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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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 4번 열라면, 콩라면에 슬라이스 치즈를 넣고 전자렌지에 apt 간장치즈 잔뜩 넣어? 아닌거죠? 1번! 언니 되게 많은 꿀팁을 알려준다 꿀팁이 버거 먹을 때 세트로 시키면 감자튀김을 같이 주잖아요 그럼 버거에다가 감자튀김을 이렇게 딱 넣고 케첩을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딱 빵을 덮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칼이 처음에 처음 왔을 때 신기해서 이 장소 앞에서 사진을 찍히고 했었는데 이 장소는? 알잖아 홍대 뭐야? 롯데타워 한정 남산타워 어! 채영! 압구정보자 아! 청남부다 펜링계고? 청남부? 아 맞아 언니가 청남부 나왔나? 그니까 그때 우리 갔을 때 언니가 신기해서 말해줬잖아 여기였나요? 다음은 둘이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아닌 모습 1, 2, 3 하얀! 하얀! 야 목소리가 크다 하얀! 하얀! 자 그럼 4번이 뭐였죠? 플룻? 그럼 알려주면 안 돼? 2번 4번 채영! 2번 5번 채영이 그거 밴드부였어 아 맞다 채영이랑 뭐죠? 플룻 나 둘이 플룻 주는 거 본 거 같은데? 꼼꼼해서 본 거 아니야? 아니 내가 플룻을 배워보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아 유리는 미국 버진이야 중 유지면드에서 1년간 유학됐다 유학시절 여성은? 아! 아는데 저야! 좋아? 줄리 맞아! 나 줄리아라고 하려고 했어 아 줄리아 아 줄리아는 뭐야? 줄리아 고생했어 줄리아 고생했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위치했다고 여긴 어렸을 때 갈린 운동이 아닌 것은? 4번 유도 마인드맨 비교시 직원 영역 V라고 해서 직원이 좋아하는 만화라고 언급한 것 같아요. 아! 지선! 심슨! 네 정답입니다. 5년 전의 기타인데요? 어 근데 지금도 심슨을 좋아하긴 해. 나와 나와 나와. 지선에서 해시택을 감사한 뮤직비디오를 통해 추천한 노래가 아닌 것 같아요. 뷰리룸 5번. 채영아! 몇 개 안 남았어. 채영아! 손을 잡아줘. 지선에 가을이 왔네 ASMR 콘텐츠에서 지선이 사용한 물건이 아니고 지원. 하연. 지원. 오 예스. 채널사원에서 지서연에게 손전말이랑 질문에 서연이 하면 되라고? 지선 일상? 뭐라 했지? 손전말을 서연이에게. 공기? 힐링. 하연. 달링. 아! 아! 내 전부? 채영. 사랑. 하연. 자기. 아니 혼전말이 뭔 자기야. 초성주세요. 비음? 성비음. 비음? 아! 나에게 반쪽이다. 성비슨. 아 네. 아. 하연의 테마스 소리에 등장하는 반지의 다이아. 채영. 세 개. 네. 왜? 너 세 남매잖아. 지원. 여섯 개. 많아 많아. 세. 백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18개. 비슷해. 13. 17개. 나경이 이쁘다고 한 채영의 닮은 돌 중 하나. 지원. 나경이 이쁘다고 한 채영의 닮은 돌 중 하나. 이거 너무 쉽다. 너무 쉬워. 너무 쉬워. 잘 못 잡은 거 아니었어? 몰라. 둘 중에 한 명이 말했던 것 같아. 나경이 하잖아. 세모야. 이카에게 노래를 불러주다가 너무 좋아서. 하연. 바나나. 쭈쭈. 바나나. 쭈쭈. 너무 쉬워요. 랄랄랄라. 쭈쭈. 그러네. 오늘 막내는? 야 이 막내야. 신혜자 역수계에서 나경이 분장한 오버워치 캐릭터. 지원. 아 너무 쉽다. 디바. 아니야. 디바 안에 그 사람. 디바 안에 그 친구를 봤어. 지원. 그 친구도 이름이 있어? 하연. 하연. 송하나. 알았어? 언니 맞혔어. 송하나입니다. 엽자람과 그림잡 인형의 출연에 맑영이 연기한 캐릭터의 이름. 규리. 성과서. 선미진 지니블리. 채영. 선미진 지니. 아 짱 쉽다. 아니 지니블리가 지니블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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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뭐 채행님 뭐 챙글왕이냐 그러면. 난 로즈와인이고. 알았어 알았어. 로즈와인 남채행 씨. 난 블록스고. 나 블록스고. 어 소민 인형. 꼴등 누구예요? 새롬 님 어! 역시! 아 왜? 아 왜? 뭐예요? 솔직히 있어요 폴미스다인 이번 4월호 정말 예쁘게 찍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마리클레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가자 눌려! 감사합니다 안녕 뭐지?